자 오늘의 해볼 컨텐츠 오늘은 자 첫번째로 해볼 것은 티디핑 맞추기 야 근데 티디핑을 아예 모르는데 나 잠깐만 티디핑 이름 하나만 딱 보고 오자 티디핑 시즌핑만 안 나오길 바라면서 얘가 얘가 티디핑이야 그 뭐야 등장이면 하나만 보자 티디핑이 얘네 종종 이름이야 아니면 제 이름이 티디핑이야 하추핑? 잠깐만 어 아니 커먼 티디핑 언커먼 티디핑 레전드 티디핑 울트라리오 티디핑 뭐 이런 아 진짜 웃기네 이게 뭐야 자 그러니까 하추핑은 아하추핑이네 티디핑을 아예 모르는 랑원을 위해서 단 하나의 그 핑 이름만 보겠습니다 음 키키픽이랑 투투핑? 시발 이름 짓는 이름 짓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네 감이 안잡혀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50개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걸 맞춰봐야 되는데 아니 근데 얘네들 대체 그 그 뭐야 핑 이름을 어떻게 짓는 거야? 뭐 키키픽 투투핑 이러는데 얘네들 그럼 뭐 키키픽이야? 야 키키픽이라고 한번 해보자 킥보드핑이니까 싱싱핑 아이 싱싱카 와아이 아니 잠깐만 요즘 애들 싱싱카라는 단어를 알아요? 나 이거 초등학교 때 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이후로는 싱싱카가 아니고 킥보드였어 저 이름이 어 이거 킥보드로 이름 좀 킥보드로 불렀었거든? 요새 싱싱카 요새도 있냐 이거? 엄청 틀닦고 아님 이거? 와아씨 아직도 있구나 싱싱카 초등 아동 유아 싱싱카 아직도 있긴 하네요 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니까 이제 좀 감이 왔어요 뭔가 옛 특징같은거구만 어... 그니까 마법의 소라고동 마법의 소라고동핑 근데... 어 이너핑이냐? 이너핑인가? 퐁당핑?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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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맞춰 이씨 아니 하하하하하하 아니 퐁당핑은? 아니 뭐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는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맞추지 진짜 얜 뭐야 엘사핑 좋아 겨울왕국핑 엘사핑이다 음 이제 그 문 아닌가? 안나핑인가? 눈 문 두드리면서 나랑 하추핑 그 아니 스노우 하추핑 만들지 않을래? 막 이러면서 이제 흐으으 엘사핑 핀나핑? shrag 아니 야 누가마도 얼음 얼음처럼 생기지 않았냐? 이게 반짝반짝 빛나서 빛날핑이야? 어.... 이거 얼음핑인데 아무리와도 얘는 뭐야 아 아가핑인데 나는 아가야 핀 이거 그건데 그 유모차? 아니 그 뭐라고 그러지? 보행기인데? 보행핑 유아핑? 음... 쭈다핑은 누구냐 쭈다핑 같은 소리 하네 이게 그 보행기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애들 이렇게 타고다니는 저 보행기 아니 그 성인종 보행기 말고 애들 보행기 이런 게 있는데 딱 저 느낌인데? 음... 보행핑 근데 보행핑이라는 말은 애들한테 좀 뭔가 좀 애매한데? 그러면은 어... 응애핑? 아 진짜 뭐지? 유아핑인가? 베베핑! F**k you! 아이씨... 아이씨... 야... 아니 근데 산타라면은 선물 주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선물 주머니가 없잖아 이게 선물 주머니인가? 으... 어... 어... 궤도 루핑 incidents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잠깐만 산타핑? 눈꽃핑!! 아니 진짜 씨... 아ouveимость 아이흐흐흐 верх 아니 눈꽃처럼 생기에요 씨... 너 반짝핑이던 얜 또 왜 눈꽃핑이야 아 나 진짜 아 화나네 얘는 뭐야 보석핑인가? 반작핑은 이미 있고 아니 보석핑이야 아니면 뜨개질핑이야 잠시만 너 너 보석핑이지 난 보석이 좋아 보석핑이야 아니 포근핑은 그럼 대체 이걸 어디에 봐서 포근핑이 떠오르냐고 어? 아이씨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뭐야 졸려핑 피곤핑 피곤핑 불면핑 수면부족핑 이런 느낌인데? 어 피곤핑이 가장 맞지 않을까? 졸림핑 음 피곤핑 가자 제발 차나핑? 왜 차나핑이에요? 왜? 아니 차나핑은 대체 뭘 뜻하는 거야 아 귀찮아 아이씨 아이씨 아아 차나핑 날 귀찮아 승상이 날 버린 게 분명하다 아이씨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 뭐야 바나나 핑 일리가 없지 야 근데 나 궁금한 거 핑이 애들 이름은 무조건 세 글자예요? 핑이 애들 무조건 그 세 글자야? 몰라? 오케이 일단 세 글자라 생각해보자 슥삭핑 슥삭핑 지워핑 삭제핑 삭제핑 슥삭핑일 가능성이 높다 봐요 지금까지 좀 이런 느낌이었어 깜빡핑 아니 근데 지우개는 왜 들고 있는데 대체 아이씨 아 아니 대체 지우개는 왜 들고 있는데 깜빡이면은 아 대체 뭔 뭔 연관인데 이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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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디자이너핑 어 짜잔핑 짜잔 ierung 핑 짜잔하고 이제 이거 보여주는거지 패셏핑? 으으 tänker 풍 어어 어 으으 패셏핑 코디핑? 아이 패션핑? 아우 젠장 얘 뭐야 어 둠핑 아 잠깐만 이거 내가 봤을 때 둠핑이다 악마들의 처단으로 왔다 이 총이 뭘까 큐픽 큐픽인가 큐픽픽 뭔가 좀 발음이 이상한데 맞선핑 아니 근데 애들 만화에 맞선이란 단어가 들어갈 리가 없잖아 큐픽픽으로 가보자 해핑 아니 왜 두 글자인데 너는 아니 두 글자가 있다고 어? 어이 쉿 야이 씨 이거 와 두 글자가 있다고? 그럼 두 핑도 있을만 하네 얘는 뭐야 마법핑 마법핑이다 너는 이제 마법핑이야 미드미아핑 봐봐 아니 저 왜 마법핑인지 보여줄게요 마약핑 네 봐봐요 지금 미드를 가서 미드미아 지금 물음표를 찍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분명히 마법핑이 관련된 AP핑이 분명히 이건 응 AP핑이에요 아 매직핑? 매직핑일 수 있겠다 아니면 아니 근데 여기 마녀핑? 아 근데 애들 만화에 마녀라는 단어 쓸까? 매직핑이다 아랍핑 아 진짜 씨 뭣도 아랍핑 대체 뭘 아는 건데 대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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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맞춰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춰 얘 뭐야 꼴 꼴바핑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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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핑인가? 어 개 더워핑 지금 더워가지고 부채 부채 들고 다니는거지 응 좋아 화난 하아 진짜 화난다 아 진짜 화난다 민트핑 아니 민초핑 하하하하하하 자 아니 이거 민초핑인거 같은데? 얼음핑이면은 좀 얼음느낌나지고 좀 민트 민트 느낌이거든? 너 민트핑이지? 꽁꽁핑 아이씨 아이씨 와 무슨 꽁꽁핑 같은 소리인데 아이씨 근데 발음하기도 어렵네 꽁꽁핑이 뭔데 이게 아이씨 아 정말 얘가 핫추핑이지 와아 드디어 하나 맞췄다 와 하하하하하하 근데 얘도 이름 아까 이름 못 봤으면 못 맞출거 같은데? 와 이건 공짜 점수다 어 껌핑 하하하하하하 아이씨 아이씨 아 뭔가 이상한데 껌핑은 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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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거 같은데? 가진거 다녀나 핑 으으 버블핑? 오! 야 이거 일리있다 버블핑 으 버블핑 어감 괜찮지 않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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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뿌푸핑 뭐야 이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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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야 아니 풍.. 이거 껌 아님? 풍선임? 아니 부어제라보는 것도 아니고 왜 뿌푸선이가 왜 남? 아 어 의사핑이다 닥터핑 안돼 잠깐만 아니 하트핑 이런거 생각하면은 닥터핑일 수 있을거 같은데 의사핑 아빠핑 치루핑 카노핑 너스피 미드핑 미아핑 음 닥터핑 맞는거 같아요 이야아 진짜 생각도 못했다 삥뿌핑이지 생각도 못했다 삥뿌핑이지 아우 자 얘는 뭐 슥슥피이야? 잠깐만 야 너 슥슥피이지? 이게 지능 테스트인지 뭔지 그거도? 너도 0점이잖아 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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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감사합니다 내가 이 슥슥피 이런거다 넌 또 왜 제대로 메모피인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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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넌 아니 지금까지 무슨 뿜뿜핑 삥뿜핑 이러다가 왜 또 넌 메모핑 이러냐 아니 난 난 밤이라고 해 아이씨 안녕 내 이름은 대비 만나서 반겨 내 이름은 존이라고 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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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점 허점 허, 허점핑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허점핑 자 흐음 리본핑인가? 음 머리도 리본이고 저건도 리본이고 아니 리본핑일까 한성이 높아보이는데 리 으아앗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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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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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니 캔디핑하면 또 바스락핑 막 달콤핑 이런다 어 막 갑자기 막 이런 달콤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캔디핑 진짜 지랄났다 진짜 씨 아이 진짜 개꿀받네 얘는 쿠키핑 얘는 쿠키핑이랑 그러면 베이커리 할 때 나는 소리 막 굿뿅핑 막 그 빵구핑 막 이런거지 샌드핑 그래 인정한다 얜 뭐야 프링글스핑 니텐도 스위치핑 노는게 제일좋아핑 포로로핑 누워서 이렇게 게임하면 척추가 휘어요핑 뿅뿅핑 아 진짜 막 이러는거 아님 막 그 게임핑 저건데 막 그 막 딱 눌러보면 뿅뿅핑 이러는거 아니지 노라핑 진짜 그래 놀아 아이 진짜 뭐야 아니 야 꽁꽁핑 나왔고 얼음핑 나왔고 이제 뭐 눈눈핑이야 눈핑이야 아니 눈핑이야 뭐야 야 이거 올라프핑 올라핑도 아니고 씨 이게 뭐지 아이 이거 어 스노우핑 아 스노우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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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 눈이니까 이거 스노우핑이다 이거는 꿀에는 뭐 왜 아 진짜 꿀에는 뭔데 대체 아니 뭔 연관인데 꿀에는 안녕 난 척추띵이야 지금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척추 도핑으로 만들어버릴거야 척추 도핑 형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꿀에는 뭔데 대체 왜 꿀인데 난 이거는 아예 그냥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왜 꿀해요 아 맨날 막 그 told him 아 그래 눈이 온다고 그래 막 이래 꾹우에액 아 쿨 헤픽이라고 하지 아아아아아 아 미용핑 미용핑 미용실핑 헤어디자이너핑 미용핑이다 이거 꾸면핑 그러세요 많이 꾸미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 많이 꾸미세요 얜 뭐냐 솜사탕핑이야 항아리핑 뭐지 이거는 항아핑 항아핑은 발음이 이상한데 별핑 별핑 호실 포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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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고 어떻게 포실팅이 생각나냐고 매직핑 아까 얘는 이랬는데 야 나 진짜 그러지 마라 진짜 야 매직핑 저거는 짜잔핑 타라핑 이런거 나오면 죽여버린다 진짜 뛰요 띠용 야 아 와 진짜 이 씨 예측을 할 수가 없네 아니 아니 예측을 할 수가 없네 야 중간점검 너네는 몇개 맞췄어 지금까지 두개 중간이면 죽인다니까 뿅이 튀어나오네 야 니네들 니네들 몇개 맞췄어 나는 핫추핑하나 두개? 여러개 본적이 있다고 열개? 처음 보는 사람들만 얘기해봐 처음 보는 사람들만 아 진짜 아 개화나네 진짜 두개라는 사람들 너네 핫추핑이랑 캔디핑 맞췄지? 아 머리아파 띄용핑같은 소리를 진짜 띄용이네 진짜 얘는 뭐야 바이올린핑 아닌데 바이올린핑이라고 할 첼로핑인가? 음악핑 나란핑 띄용핑 띄용핑 첼로핑 아핑은 왜 또 아핑인데 너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니?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왠지 알겠다 이거 보고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아 이러고 있다 아 아 아 아 진짜 아니 이게 뭐야 얘는 얘는 뭐예요? 빅여핑인가? 뭐지 이거? 머리, 머리 이거 그 머리끈핑인데 이거? 어 빅여핑 와 진주핑 뭐 이러지 않겠지? 빅여핑 다 해핑 대체 어딜 보고 이름을 예측할 수 있는거지? 음 뭐 다 하세요 네 뭐 행복하세요 다 하세요 크레용핑 어 핑크핑 아닌데 그 그렇다기에는 얘는 노란핑인데 음 아이 이게 립스틱이야 크레파스야 아이씨 아 아 아 아니 저게 립스틱이야 크레파스야 크레파스같이 생겨가지고 크레파스인가 했는데 크레파스 어 흠 왕 왕 왕 왕 여왕핑? 여왕핑? 야 지금 왕관도 쓰고 있잖아 나르시 시즌핑 아 진짜 아아 이게 아이씨 야 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캔디핑은 아까 나왔고 그렇지? 캔디핑은 아까 나왔고 이거 롤리파핑인가? 롤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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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진짜 아니지 존나 꿀받는거 뭔지 아세요? 내가 내가 막 그 롤리파핑 막 크레용파핑 막 이런거 적으면 우왕핑 띠용핑 꾸엥핑 뭐 응애핑 이런거 나오다가 이씨 내가 응 삐뿌핑 막 그 뭔핑 어? 음 이번에 슥슥핑하고 그러면은 메모핑 노트북핑 히헣 히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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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존나많아 지금! 아니 이게 뭐냐오! 아 진짜... 하하... 아니 진짜... 아이... 아 저... 개활한다 진짜 이씨... 이게 뭐야... 공 뚝딱핑! 뭐든지 다 뚝딱뚝딱 다 고치네... 이런만! 렌치핑! 막 이러는 거 아니지 미!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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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고치시고 행복하세요! 어... 지강핑! 지강핑! 그... 그... 헐레벌떡핑! 어... 핵핵핑! 음... 흠... 뭘까? 시강핑! 빨리핑! 빨리핑! 아... 씨... 흠... 흠... 원! 하 씨... 헉... 더핑 같은 소리야 돼 진짜... 얘는 소방핑인데... 막 이랬더니... 푸샥핑! 막 이런 거 아니지! 너... 근데 이번에 믿는다 소방핑! 흠... 흠... 태양... 흠... 태양핑! 거울핑! 태양핑! 어... 지금... 빨갛게 태양태양해서 태양쪽 오추장핑인데... 태양핑이라고 해봅시다! 나나핑... 왜 넌 또 나난데! 왜 네가 나난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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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와 드디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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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핑 말고는 순수하게 맞추고 딱 하나야 지금! 와! 이게 맞았어! 뭐야 빗질핑이야? 쓱쓱핑! 빗질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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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핑! 마칠랑월 한테 천원 줘야지! 아이고 오픈원 감사합니다... 음.. 쑥쑥핑! 좋아핑? 많이 좋아하세요 얘 뭐야 라임핑 너는 지금 라임, 라임핑이다 이거 색깔이 라임이야 새콤핑! 얘는 그럼 달콤핑이냐? 좋아 맞나핑? 진짜 뭐 비슷하긴 했네요 얘는 물핑 망울님 방금 눈치 깐게 있습니다 이 핑들 배에 뭔가 황금 문양이 있으면 아니야 배 이거 있으면 그거야 그 가차에서 그 놀아는 거야 이제 삼성 파우스트 나오는 거야 뭐지? 피와핑 일기예보핑 미.. 미.. 뭘.. 뭘.. 뭘 믿.. 뭘 믿으라고? 뭘.. 뭘 믿으라고? 아니지 뭐 미더핑 같은 소냐 진짜 뭐야 와.. 얘는 뭐야 휘핑이다 얘가 얘가 휘핑 아닐까? 휘핑! 요거트! 와.. 요거핑 아이스핑 꽁꽁핑 아까 했고 얼음핑 아까 했잖아 그리고 반.. 그 뭐야 뭐 핑? 핑.. 그.. 얼음 관련 핑은 다 하지 않았냐? 그럼 얘는 뭐야 워터핑인가? 이게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문어인거야 타코야키 핑 워터핑 왜 샤샤야? 왜 샤샤야? 대체.. 왜 샤샤야? 치어핑 응원핑 응원핑 아냐 아.. 아.. 아자핑 막이 아니 아자핑은 뭔가 진짜 되게 말.. 이상한거 같고 응원핑이 가장 맞겠네요 시어핑 응원핑? 힘내핑 진짜 하.. 힘이 나질 않아요 아니 전혀 전혀 힘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전혀 힘이 나질 않는다고 얘 뭔데? 넌 지금 예측도 안돼요 마녀핑? 위치핑? 위치핑? 위치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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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저 왕실 지금 왕실 레어카드인거 보니까 으으으 막 의리의리핑 막 이런거일수도 있어 어.. 깔깔핑 이런거 아니야? 반짝핑! 반짝핑 아까 하나 있지 않았냐? 아 반짝핑이야 얜 또 아이샤 아이샤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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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어우ieve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아ㅏ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하하핳 cooker 이 색상이 뭘까? 아 정말 화가 난다 아나바나핑 진짜 개틀딱같은 이름이다 그치? 캐럿핑 아니야 아니야 아니 당근핑 아닐거 같은데? 아니 당근핑 아닐거같은데? 북극핑 진짜 아니 대체 표정이 어디가 부끄러운 표정인데 이게 나 진짜 이해가 안돼요 이게 대체 어딜 봐서 부끄러운 표정임? 아니 당근..하..그럴 수 있다 참 이게 다 휘핑인가? 휘핑! 아니 크림핑! 크림핑 휘.. 솔직한 씨라잖아 한잔해 빵..빵바핑 우하하하핑 히히핑 파티핑 파티핑 어때? 방글이핑 이거 과일 이름 뭐였더라? 뭔가 이런 씨앗이 있고 과일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이클로버핑인가? 아니 배떼지에 지금 왕실 표시 없는 거고 이름 대충 지었을 거야 얘는 정말 화가 난다 얘는 그냥 예측을 못하겠는데요? 얘는 슈퍼루얄핑 같은데? 어... 황녀핑 아니 근데 이런 그... 어... 깨르핑 달... 니가 달콤핑이니? 하... 얜 뭐야? 아니 얘는 왜 이렇게 특색이 없어? 넌 뭐냐? 어... 어... 열말로 매직핑 아닐까? 공주핑이야! 나 진짜 어이가... 어 얘는... 벌... 허니핑이다! 허니핑이다 이건 딱 봐도 허니핑이야 아이고... 핫 캐핑해 근데 왜 프라이팬 퍼뿜... 아니 왜 벌 모양인데? 프라이팬... 아니 왜... 프라이팬은... 프라이팬은 벌 모양이고 여기 꿀 떨어진 느끼고 이씨... 아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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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두 개를 맞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하하하하핳 어...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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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아니 진짜 에바야 이분 어떻게 맞춰... 아 진짜 이분 어떻게 맞추냐, 진짜 하하하하하하 와 씨 야 지금 진짜 어지러운데? 랑얼님 지금 기분 무슨 핑? 시발핑이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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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어떻게 이런 수 있지? 자 랑얼은 그 중간에 야 내가 맞춘 핑이 뭐였더라 그 머랭핑 하나 딱 맞추고 하추핑은 뭐 여기서 주소들은 그 핑이고 그냥 여러분 랑원은 하나 맞췄습니다 사신상